자, 제가 이제 오늘은 대만 메이플스토리의 최초로 나온 신직업 린을 오늘도 본격적으로 육성을 들어가 볼 겁니다 근데 우선 한 가지 이야기 드려야 될 게 아무래도 언어의 장벽은 있습니다 제가 메이플 하는 사람이지만 언어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쉽지가 않을 거라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좀 깊은 양해를 해주시면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작해볼까요? 오늘은 이제 본격적 육성이니까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빨간색은 필수 퀘스트니까 필수는 다 깨면서 가자 괜찮지? 내가 좀 번역을 살짝 해볼까요, 제가? 아이고, 좋아 이제 좋아, 좋다고 뭘 말해, 얘기하면 좋다고 하는 거고 좋긴 개뿔 좋다고만 했을 뿐인데 왜 그렇게 욕을 하는 거야? 시발로만? 라고 하네요 욕이 자꾸 나오기 때문에요 그냥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 나 중국어 전공하는 사람인데 저 해석 맞습니다 맞대잖아 오오, 헐컷 있어 오오, 이처럼 직한 것 같아요 와, 헐컷 있어 오오, 이처럼 직한 것 같아요 이게 스매시 강화야 더 커 보이니까 오? 오? 대박 이동인가봐요 세 개까지 차팅되네, 이게 그러니까 카트리지 이렇게, 여기 봐 우와 대박 오? 사선으로 돼, 사선 밑에 누르니까 뭐, 아래도? 아래도 돼요 저기 아, 소환수네 스킬이 이럴 정도 된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밑장은 도약은 필요 없을겠다 아, 수, 키워주는... 오, 드디어 엘린이 와요 자, 이제 내가 사냥할 수 있는 곳은 온 것 같아요 우선은 사냥에 제일 필요한 걸 구매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게 레벨 구간만 두 배 쿠폰 기간지가 있어요 중첩은 안 되지 않을까? 600원에 4시간 되는 것 같아 이거 하나 살까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주황버섯을 구매라? 어, 이거? 아, 이게 웰컴 패키지인가 보다 그치 500원 비싼데? 2만 원인데? 사라고 하셨으니까 사보자 궁금하잖아 까본다 아, 여기 있구나 이거 그거 아니야 세 글자 수령한다 적었다, 대한분이 대한분이 제발 전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전 웰컴 패키지 필요 없어요 저 메이플, 저 뭐 짜바 있거든요 저는 됐, 된 거 됐다 와 이거 주는 거구나 이건 기본으로 주는 성장 지원인 거고 이건 제가 2만 원 주고 지금 방금 샀잖아요 캐시로 그게 이거인 것 같아 어, 17송 강화권 주는데? 160대 17송 강화권? 야, 악해? PK? 기간지 없는 것들이 다 기간지 없는 거라고 하네요 이건 PK, 2만 원에 뭐야,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 이거, 오, 쏘레드다인가? 3개, 쏘레드다 기운 3개 조각 60개인가? 대박 와, 이건 뭐야? 아, 투명 스티로 그냥 다 주는 거야? 그 얘기 해야겠다 웰컴 패키지가 2만 원이면 너무 비싼데?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과해라 우리가 너무 한국 걸 생각했다 어, 파티 뭐야? Do you have a... 토템? 토템이 뭐냐면 몹잼 개빠른 거 그걸 육성받으면 돼 어, 토템 있네? 이제 봐봐 여러분들 사냥이 사냥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이겠습니다 이제 2배 먹고 갈게요 오, 토템 깠다 여러분 봐봐, 몹잼 봐봐 보여요? 이게 토템이야 이게 지금 노토템 상황이에요 현재 토템은 없습니다 자, 기억만 드세요 보여요? 야, 몹, 야, 몹, 야 우와 너무 좋다 야, 무슨 상 너무 좋은데 육성, 육성 할 맛이 나는데? 진짜로 쫄렛인데? 와, 씨 어? 현상군! 야, 이거 개인 들어왔다. 토템이 고트다. 이건 소래다. 아, 하늘 계단. 하늘 공원이었구나. 하늘 공원인 줄. 이제 얘도 내 친구들이 맞던데, 늑대도? 손만 넣어도 내 친구들이인 거야? 어, 3차 있습니다. 어? 찍어, 이제. 아, 소환수. 그러니까 이제 소환수니까 장판 깔기네. 아, 그리고 집중. 지원 비잉이라고. 어, 집중이라는 스킬이 여기 있었거든요. 집중 쓰고. 어, 안 되네. 뭐지? 자, 그 다음에 암습. 늑대인가? 어, 늑대가 너무 작은? 점점 커지나봐요, 새처럼. 어, 소환수니까 일단은. 새소프다 치이시. 두대찌개? 맞네, 240초간. 이제 3차 했으니까 3차를 가지고 사냥해 볼게요. 하트 스피드. MVP XP. 아, 경쿠. 나이스. 어, 미안하지만 혹시 더 노노? 이게 무슨 소리야.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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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죄송합니다. 야, 이제 이게 되게 괜찮다, 게임이. 처음에는 나 혼자 여기다가. 오. 내용은 알고 하는 거냐고요? 우리가 뭐 본메이플 스토리 스토리를 다 보면서 게임하지는 않잖아요. 딱 그런 느낌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이 스토리가 좀 슬픈데? 할머니로 환생한 거야? 와, 이 스토리가 좀 벌써 슬프네. 정수리 냄새 맡고 있어요. 와. 와. 이게 스토리지. 우리 메카 있는 디바. 기억을 자꾸 잃던데. 자, 4차 스킬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토리지. 어? 더 커질 거 아니야? 더 커졌나? 어? 이렇게 비행을 해요. 잠깐, 무적기인가 본데요? 야, 근데 이거 15초에 한 번씩 쓰는데. 이거 15초에 한 번씩? 15초에 한 번씩 서넘는 거 아니야? 아, 너도 밸런스 바로 안 해야지. 너무 좋아요. 이거 뭐라 쓰는 걸까? 네. 어, 이거는 이제 스킬이구나. 자, 그다음. 대자연의 손길. 완전 파티 시너지 너무 좋은데? 일단은 이제 더 세져야겠죠? 자, 아쿠아티가 없고요. 셔블러스 오니가 없고요. 유니크! 그럼 이 지금 보장 세트가 다 유니크라는 거잖아? 더 대박인 건 뭔지 알아? 스타포스랑 자기 직업에 맞게 인트작이 되어 있습니다. 기간재도 아닙니다. 자, 잠재는 당연히 아무거나 주겠죠. 인트 중 말이 안 되지. 어? 인트 주네요? 아니,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운이었으면 어떡할까? 이게 운일 수도 있잖아. 인트 구해. 인트 10이 준 거 이거 둘 다 운일 수도 있잖아. 그치? 한 번 우리가 120이니까 한 번 다음을 해보자. 이러면 진짜야. 이거 두 개 있거든? 아, 그 전에 이덴티스크가 어떤 거지? 자, 109이며 레벨. 와... 이거 뭐야? 이거 메이플 월드에 있는 로나 서버 1000배 서버 아닌가요? 이제 너무 빨라서 블랙셋으로 이게 안 돼. 스탯이나 찍고 스킬 치, 스킬. 이게 상태 이상 내성인가? 어, 이게 경험치일 거다. 아, 씨... 미야... 미야... 109인 3까지 찍었어, 여러분. 이거 맞냐? 아, 하이퍼. 하이퍼 스킬이 있겠지? 아... 그거, 그거. 에픽 어드벤츠 같은 거. 데이프 10%로 주는 거. 오... 오... 9, time 30짜리 스킬이야. 어, 보전 확인할게, 이제. 유니크입니다. 다 유니크 맞네. 그리고 9, 20위? 맞아요 근데? 15성? 70포? 뭐 그냥 세트를 주는데? 아 장비가 다 맞춰지네 와 근데 여러분 기다려야지 끝이 아니야 200 찍고 BK인트 가자 와 200 갑니다 린 5차입니다 얘도 꿀템 2분 2분 0이네 아 이거는 치유 각성 각성형 같아 집중 각성 치유 아 오 어? 새 존나 커였어 써보면 알겠지 아 여기가 저세 저세 AND NO 3 S 서폿이 확실한 직업이네 얘가 뭔가 스킬을 잘 어울리게 써야 될 것 같아 5차 스킬은 요거니까 아직은 저희가 잘 모르니까 요걸 제가 공부 한번 해보는 걸로 하고요 우린 중요한 거는 바로 피케인 장착 특화입니다 와아 와아 야 피덤이랑 야 이게 지금 웰컴 투 패키지만 썼을 때 장비 창입니다 여러분 이 아이템으로는 내가 봤을 때는 앞으로 어떤 걸 더 주실지 모르겠지만 이미 60도로 이 상태이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 느낌? 일단 1회차에 우리 본격적인 1회차 육성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내일 엠블렘 이런 걸 좀 만들어서 큐브도 한번 해보고 이 나라에 왔으니 이 나라의 템스팅으로 아이템을 맞추는 걸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합시다 음 완전 그게 꿀잼일 것 같아 정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